범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도 범인이 옆에 있으면 경찰에 제대로 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내용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말을 하는 대신 숫자 버튼을 두 번 누르면 경찰의 위급 상황을 알릴 수 있습니다. 최승현 기자가 설명합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택시에 탄 남성. 중간에 잠시 내렸다 다시 탄 뒤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입니다. 한 달 뒤 우연히 같은 택시에 다시 탄 남성. 당시 기질을 발휘해 곧바로 112에 신고했던 택시기사는 당시 상황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신고자가 가해자나 범죄자와 함께 있어 정확한 상황 설명을 못하는 이른바 비정형 신고에도 경찰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상황실에 신고 전화가 접수됩니다. 신고자가 아무런 말을 못하자 경찰관 도움필하시면 버튼 똑똑 두 번 눌러주시겠어요? 경찰이 신고 요령을 안내합니다. 112에 신고 전화를 걸어 숫자 버튼이나 휴대전화를 톡톡 누르면 말하기 힘든 상황임을 알릴 수 있습니다. 이후 경찰이 보낸 보이는 112 링크를 클릭하면 신고자의 위치 정보와 함께 휴대전화 카메라에 찍히는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됩니다. 알뜰폰이라든지 외국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치 추적이 어려운 게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보이는 112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클릭만 하면 바로 위치를 파악을 할 수 있고. 경찰은 보이는 112를 활용하면 초동 대응도 빨라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